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112입니다. 필리핀에서 사업 얘기를 가끔 한국에서 연락이 옵니다. 필리핀에 대해서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필리핀에서 먹힐 거다 한번 해봐라. 이렇게 해서 제가 필리핀에서 필리핀 친구들한테 소개를 합니다. 소개를 하고 또 제가 한국에 물어봤을 때 이거는 한국에서 특허낸 거고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물건이다. 그런데 다른 나라에도 유사 물건이 있는데 가격이 많이 비싸다.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격은 참 저렴하다. 그 회사의 다른 나라에서 만든 물건보다 저렴하다 이래가지고 그런갑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한번 자리를 만들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필리핀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?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어떤 아이템을 필리핀에 이렇게 매치를 할 수 있다. 이거 잘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소개를 했습니다. 어떤 물건이냐 그러면 LED 사인보드 비슷하게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회전하면서 로고도 만들고 디자인한 것도 이렇게 광고가 되고 광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물건을 제가 필리핀 친구한테 소개를 했더만 친구가 또 자기 사촌동생이 필리핀에서 가장 큰 광고업체를 하고 있다. 그래서 에스사 쪽에 있는 그런 모든 LED 광고판을 그 친구가 거의 80% 이상 독점하고 있다. 이렇게 해서 그 친구도 만나고 그래서 한국에서 들어온다길래 약속을 네다섯 군데를 잡았습니다. 다 이제 제 친구가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.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한 게 간 데가 어디냐 이러면 제 친구 건물 친구 건물에 이제 하이네켄이 이제 본사가 필리핀 본사가 거기에 새 들어 있는데 이제 하이네켄에서 또 물건을 소개하고 그 제품을 소개하고 그리고 또 필리핀 항공사에 가서 또 소개를 하고 친구가 이제 필리핀 항공사 사주니까 다 불러 모아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또 자기가 자기 일처럼 그렇게 저한테 일을 5분 일이 좀 됐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제 마스타리도 돈 좀 벌어라.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차로 여러 군데 이제 스케줄을 잡아갖고 다 돌았습니다. 돌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한국 업체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있는 친구 사촌이 이 물건을 이제 수입하고 싶다. 가격대를 얘기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가격대가 이제 조율이 좀 필요하다. 그러니까 시간을 좀 끌더라고 한국에서 끌고 있고 그리고 옥외에 설치하는 그런 제품이 곧 나온다. 조금만 기다려라.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원하는 게 실외, 실외에서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옥외에서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자. 그리고 크기는 얼만큼까지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는 것까지 막 조율이 막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 한국 업체가 좀 시간을 끌더라고 시간을 끈다는 게 자기네가 그렇게 할 만한 입장이 안 된다는 식으로 조금만 기다려라. 아직까지 뭐 그래서 시간을 좀 끌길래 저도 뭐 그런갑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친구가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 왔더라고요. 그 영상이 페이스북에 떠도는 건데 한국에서 저한테 보내 왔던 그런 아이템하고 똑같은 아이템이 몇 년 전에 벌써 이제 나와가지고 그 나와서 벌써 뭐 그런 아이템이 그런 물건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그 분한테 그 영상을 보내줬습니다. 보내주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말문이 좀 막히더라고요. 그만큼 이제 필리핀이라는 데가 좀 어리숙하고 잘 모르고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.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다들 뭐 필리핀 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홍콩에서 열리는 무슨 그 박람회나 또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늘 이렇게 다닙니다.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보고 다 하지 그냥 이렇게 뭐 필리핀이 전체적으로 좀 어리숙하고 어둡다. 아직까지 후진국이다 생각해서 그냥 한국에서 그냥 막 던져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들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는 뭐 이게 한국에서 최고 먼저 나왔고 이거 우리 회사에서만 독점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뭐 우리 물건을 일본이라든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지금 선구매하려고 이제 돈도 주고 이래가지고 기술개발빚까지 주고 있다.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. 그냥 이렇게 실제로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이제 이쪽에 사람,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더 혹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갖고 또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에서 또 이 아이템이 좋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내 왔는데 그걸 또 제가 이제 제 친구들 이제 파이오니아라든가 월폴 뭐 이런 수입업체를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이런 아이템이 있으니까 너가 이제 관심이 있으면 좀 그 구매를 좀 해봐라 그래야 내가 중간에서 이제 꽃이라도 좀 먹고 하지 않겠냐 이러니까 친구들이 그 공부 좀 하고 연락 줄게 이래갖고 좀 있으면 이제 뭐 며칠 지나니까 연락이 와갖고 마스타리 한번 와봐라 이래 갔더만 그 친구가 이제 그 자기한테 온 이메일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이메일을 보여주면서 유사 물건들 쭉 나오더라고요 뭐 가격대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도 다들 이제 정보가 있고 다들 나름대로 그 시장성도 타진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이제 필리핀이기 때문에 어두울 것이다 눈이 어두울 것이다 잘 모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물건이 필리핀에서 먹힐 거다 막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이제 필리핀에 던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서 그렇게 하면 또 필리핀에 있는 이제 교민들도 한국에서 오파가 들어오면 이번 기회에 또 사업을 한번 또 시작해 봐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또 맞장구 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필리핀 사람들한테 창피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필리핀에서 살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뭐 특별하게 이제 한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물건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필리핀에 와서 그래서 어떤 시장 마켓을 이렇게 뚫고 자리를 잡은 물건들이 없는 거 보면 그냥 실질적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보다 그냥 후진국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좀 잘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막 던지는 그런 한국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필리핀도 수입업체들은 다들 막 수입하는 게 아니라 다 계획을 갖고 시장 조사도 하고 마케팅 팀들도 있고 다 합니다 그냥 이렇게 후진국이기 때문에 이러면 되겠지 이거 먹혀겠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중간에서 일 보는 사람들도 힘들고 또 뭐 이거 된다 이거 괜찮겠다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저것 이렇게 브리핑할 때 한국 분들이 창피도 당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필리핀이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만만하게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갖다 미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고 예전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시장 조사를 많이 합니다 필리핀 현진들도 그리고 외국도 많이 다니면서 이제 견문도 많이 넓혀놓은 상태고